검은 부엉이는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서 닉네임 검은 부엉이로 활동하며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인 30대 남성이다.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성매매 리뷰어 성매매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.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체들로부터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고 후기를 올리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. 경기남부 경찰청은 닉네임 검은 부엉이를 사용하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. 촬영 파일 otb가 압수되었으며 1929개의 성매매 영상이 있었음이 확인됐다. 검은 부엉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.